소아과는 그 신체의 장기들이 다 작을 거라고요. 오늘 메디칼 전문진을 보다 보니까 소아외과 소아외과의 소아기도 분야 부분에 질환이 생기게 되면 전문의 2, 3명이 투입돼 6시간, 8시간 정도 외과 수술을 진행하는 모양이에요. 이분들이 참 장하신 분들이란 생각이 듭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외과의사연합심포지엄이 며칠 전에 열렸네요. 이 이름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소아외과가 있고 대한소아신경외과가 있고 한국사시소아안과가 있고 소아청소년정행외과가 있고 그러니까 성인이 가진 모든 장기를 다 아이들도 갖고 있으니까 소아심장수술연구회가 있고 대한소아이비누누과학회가 있고 대한소아비뇨기과학회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여기도 가장 큰 문제가 숫가 문제네요. 숫가 문제가 낮아가지고 이제 해당 분야의 전공의들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추세니까 이제 그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해의 폭을 넓힌다고 생각하시고 날개가 부러진 소아외과 출항 막을 방법이 있나 이 애들인 겁니다. 소아비뇨 전문의는 전국의 구명뿐이고 또 이게 수술하려면 소아마취 전문으로 하신 분이 계셔야 되는 모양이죠. 적정 보상체계 모든 게 숫가가 낮은 게 큰 문제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불공정한 숫가체계가 지속이 되면 아이들의 수술을 전담할 의사도 사라지게 됩니다. 소아비뇨의학과 숫가체계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발제를 한 성인수술 대비의 숫가가 낮고 일관성 없는 삭감 기준이 적용되고 있고 소아수술 관련 난이도 반영 한계 등 때문에 소아비뇨 숫가체계 문제가 가장 심각해서 전국의 전문의가 투명에 불과합니다. 아이들이 모든 장기를 어른들과 똑같이 가지니까 모든 분야의 여러분들 소수지만 전문의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국에 소아비뇨 전담 전문의가 9명인데 이제 1명이 개원일을 했고 나머지 8분은 지금 대학에 계시는 거예요. 소아가 줄면서 수술 건수가 줄고 상대적으로 숫가도 낮아지면서 전공의 지원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에서도 수익 문제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력 충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소아수술은 난이도가 숫가에 잘 반영되지 않습니다. 요도하열은 성형외과에도 수술이 어려워서 포기할 정도입니다. 기능적인 문제 때문에 비뇨의학과에서 대부분 수술하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지만 수술 숫가는 단 4가지입니다. 수술을 따로따로 할 수도 없는데 숫가 청구하면 모두 다 삭감되고 맙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메디칼 여러분들 전문 신문에서 기사를 읽으면서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소아수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프레이터가 다 담당해야 됩니다. 힘들지만 돌아오는 보상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숫가를 올려도 열심히 한 전문의들에게 인센티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병원도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바꿔야 소아수술이 활성화될 겁니다. 여기 오늘 초정님께서 예전에는 소아탈장 유아를 사산시키면 의사가 살렸는데 이제는 그냥 이리 추락시켰습니다. 생명의 귀중함을 모르는 공무원들이 한심합니다. 예전에는 소아탈장 유아가 사산시키면 그걸 의사가 살리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자세하게 조청님이 좀 상시하게 이야기를 해줬죠. 뜻은 대충 알겠는데 소아수술이 한 달에 몇 건이 안 됩니다. 이비니노과 중에 소아를 전문으로 표방하는 의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해외 이비니노과 학회는 소아기도나 휘기난진질환에 관리는 학술적인 관심과 노력을 50에서 60% 기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학술 프로그램에 관련 내용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힘든 수술도 다 하기 싫어하는 상황에서 교육도 안 되고 수련도 안 됩니다. 소아기도나 휘기난치질환을 보는 인력이 없습니다. 걸리면 다 죽어야 되는 거네. 소아기도 질환 수술은 6시간은 8시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전문의는 2, 3명입니다. 이것에 비해 숙관은 너무 낮습니다. 예를 들어 소아기도 질환인 복잡후두협장증 수술, 연골이식수 수술은 8시간 정도 걸리고 전문의 2, 3명이 참여해야 됩니다. 숙관은 불과 103만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아수술은 빈도가 수술건수가 작으니까 많이 수술해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9시간 이상 소요되는 어려운 수술 수가가 100만 원 수준입니다. 병원 입장에서 보면 8시간 수술방을 잡고 여러 사람이 일하는데 이런 숙관을 받으면 병령에 타격이 옵니다. 소아이비누과는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하는 의사들이 상당한 상실감의 소명감마저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기간 마취통증의학과 중에서도 깊이 역료로 꼽히는 것이 소아마취입니다. 소아외과 분야 수술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소아마취가 필수적인데 이게 참 이번 사태를 통해 저도 참 많이 나라가 참 발전하고 의료분야도 그럭저럭 운영되어 왔는데 모든 문제점을 다 그냥 다 뭉개면서 왔네요. 최근 전공이 집단 사직 상황에 어려운 의구시국에서 소아외과와 소아마취 전문의를 확보하는 일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소아외과 수술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인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에 속한 이분들이 이렇게 저도 참 귀한 분들이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다 키우신 분들일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바깥에서 먹고 산다고 아이들이 어떻게 컸는지 모를 정도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살았습니다마는 대개 안사람이나 집사람이 위급 상황에 이러면 애들 안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기억들은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모두가 의사들의 도움을 받는 거죠 여러분 보시죠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 분께서 장문의 글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아마 의사분 같으세요. 제가 이제 글쓰기를 오래 온 사람이기 때문에 글을 보게 되면 대개 이분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추론하는 능력이 조금 있을 거 아닙니까 생명현상을 중재하는 필수과 의사들은 높은 학습능력자 가운데서도 아무나 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삶의 불안과 사명감을 동력을 하여 높은 자존감으로 그 길을 스스로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의사 수를 늘리면 오갈 데 없는 낙수 의사들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너무나 충격적이고 모멸적으로 그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도저히 말도 되지 않는 의사 노예화 정책을 현장의 의사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마구 밀어붙이는 정부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분야라도 공동체에서 누군가는 해야 할 필수 의료가가 원가 이하의 숫가와 고마움을 모르는 적방 화장식의 의료풍토 그리고 전달체계의 붕괴 의료 합병적을 의사 가실로 몰아 처벌하는 그런 유일함 등으로 오랜 세월 수련하고 학습했던 전문 감옥의 꿈을 접고 어쩔 수 없이 가족을 위해 워라배를 찾거나 헛되이 되어버린 지난간 삶을 돈으로 나만 위로받기 위해서 미용의사의 길로 정황한 수많은 의사들의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주는 정부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미용의사와 필수의 숫가를 구분조차 못하는 죄 없는 사람들을 죽어야 저성인 줄 알도록 내벨을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의사분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